람보르기니에 낙서 오고 있습니다 영상은 람보르기니에 칼국수 람보르기니에 칼국수 차 망했다 이거 운전 못해요 음.. 방금 카본 사이에 들어간 것 같은데 voilà.. 고춧가루 고춧가루 콩나루 모짜렐라 비벼서 고춧가루 고춧가루 볶음밥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나 둘 셋. 나도 같이 찍어. 수현이 형. 수현이. 형 수현이 형 사진 찍게. 수현이 형 한 번 참아. 봐봐. 안에 묻지 않았어? 나 안 묻었어? 나 안 묻었어. 나 안 묻었어. 이거 어플이야? 우리 어플로도 찍어서 이쁘게. 뭐야 수현이 형. 형. 가지자. 네. 축하해 줄게. 최소한. 수현이 형. 수현이 형. 수현이 형. 수현이 형. 준비 아 요거? 하고 형 옷 보내줄게 옷 준이랑 해오지 보내줄게 어? 뭐야 순하네 어디 가 형 이제? 집에 가야지 어우 돌려 모범 잘했어? 모범 잘했어? 모범 금방 끝났어? 응 금방 끝났어 우리 한 프로도 안... 한 프로 걸려놨다 진짜? 잘하네 어? 어우 맛있다 도마라 도마라고 아론 scenerna 메시아 밥 여러분들은 Kimberly 형이랑 옷 살려고 했어 옷 살려고 했다고? 큰일 날뻔했다 나도 낯설할래 이렇게 해야겠다 감사합니다 문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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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우리 셋이 사진 한 번만 찍어주면 안 돼? 그냥 너 핸드폰으로 사진 한 번 찍읍시다 이쁘다? 고생했네 어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앉아서 찍어야 되나 우리? 아 남보 아 백현씨 그걸로 찍어줄래요? 너 핸드폰 이거 아니야? 여기 잘 나와 네? 이거 이거 그냥 찍어요? 네 내 것도 찍어줘 셀카 좀 찍고 오겠습니다 셀카 좀 찍고 오겠습니다 뜨겁지? 배터리 없으면 꺼질 거야 잠시만요 건방향이야 건방향이야 날씨가 오신것을 나한테 아까 쳐가지고 한 번만 찍어주세요 오빠 언니 이거 맨지 제풀인 거 맞아요? 버섯 황 이게 쳐서 이렇게 찍으셔도 돼요 걔네들한테 딸기 졸리YoN 졸리 2분기 teníacando 졸여 졸리버턴 2분기 오성님 제가 진짜 반카메라 가야겠어요 반카메라 가야겠어요 반카메라 가야겠어요 반카메라 가야겠어요 오케이 오빠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아 뭐요? 오빠도 보내줘? 네 단독으로 넣어서 보내드릴게요 네 밥살 해줘야겠네 다 했는데? 더 해야돼요? 아 그쵸?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빠이 알란드 아 마지막 이거 보여줘야지 완성된 완성된 네네 엄마드 rei